울산 여행 어떻게 해야 잘했다고 소문이 날 수 있을까요? 왔서울산 앱을 설치해서 사용해보세요. 여행 성향 테스트를 하면 결과를 분석해서 맞춤 관광지를 추천해주고 반려고래에게 먹이도 주고 아이템도 구매해서 꾸밀 수 있어요. 복잡한 관광지 입장권과 체험권 예약도 앱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관광 택시 같은 모빌리티 예약도 되고 내비게이션 기능도 있어 이동도 문제없죠. 앱이 맛좋은 음식점과 분위기 괜찮은 카페도 추천해주고 스마트오더로 주문도 해요.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죠. 숙소 플랫폼과 연계 잘 곳을 찾는 일도 아주 쉽습니다. 호텔, 펜션, 게스트하우스, 글램핑까지 여행자들로부터 정보도 얻고 내 여행설도 풀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왔서울산 앱엔 여행에 필요한 모든 게 다 있어요. 여행이 즐거워지는 곳에 왔서울산